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안 진다면 무책임한 정치가 되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논의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의 중지를 모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시키겠다. 사실상 대구에서 선언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 질문이 출당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석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고요. 어저께 홍준표 대표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당을 끌고 가겠다는 것을 밝힌 셈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 정권으로부터 뭔가 정치적 탄압을 받는 듯한 탄핵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저께는 완전히 달라진 표도를 보였는데 뭐냐 하면 출당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논의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 것을 할 거기 때문에 출당 논의에 대한 일종의 수순에 들어왔고 결국에는 출당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발언을 볼 때는 어저께 이런 말을 한 것도 처음이지만 그것도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 발언을 했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이 발언을 했다는 데서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겠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난 대선 과정과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지지율이 지금 현재 15% 전후로 나오고 있는데 그 지지층이 한 3분의 2가량은 박근혜 지지층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있어요. 분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부정하는 순간 지지층들이 빠져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추종하는 노선으로 가면 외연 확장이 더 안 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에서 젖대기를 해서 홀로서기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는 게 아닌가 홍준표 대표도 그래야 자기도 차기 대권 지지자로 다시 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에 들어간 것을 저는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우식 교수님. 아멘당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혁신위원회 활동도 거의 마감이 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으로 해서 선명한 각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어제 엊그제 8.15 경축사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표정을 보셨잖아요. 굉장히 어색한 표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고공행진의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지만 존재감 없이 계속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그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생각해 본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어떤 방향을 갖는 것이 그나마 존재감을 살리고 다음에 정권 탈환의 가능성이라도 그나마 열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박근혜와의 선극기는 하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것도 아주 작정을 하고 대구에 가서 한국의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가장 애정어린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 가서 저런 모집말을 했다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앞으로는 정말 제1야당 대표로서 박근혜의 유산은 결발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한마디 좀 덧붙이면 정치인은 결과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젖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도 과연 정치적 책임을 젖는가 하면 저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김병민 박사님 아직 자유한국당 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상당히 정치적인 탄압이다. 부적절하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명백한 무죄다. 석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친박 의원들 많잖아요. 윤석열 의원도 그렇고 최경환 의원도 그렇고 상당수 많은 친박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내의 주류로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출당되면 나머지 친박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적 청산의 사실은 드라이브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내용 발언 이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얼마 전에 류석준 혁신위원장의 혁신위원회에서 새로운 혁신을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실패는 당시 김무성 전 대표가 했던 상양식 공천 때문에 실패한 거다. 우리 상양식 공천 안에 전략 공천할 거야 라는 얘기를 천명을 하거든요. 그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홍준표 대표가 강한 당권을 쥐고 있을 때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략 공천하겠다.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결국은 상양식 공천에 비춰봤을 때 당대표에 대한 사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건 이 과정 속에서 친박, 과거에 친박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끼어들 여지를 다 배제하는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살아갈 길은 완벽한 인적 청산에 대한 기회밖에 없다고 보는 건데 마지막 승부수를 거는 거는 그 인적 청산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치적 결별 선언을 하겠다. 이런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과연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지탱하고 버티고 있는 사실상 지지층들에게 얼마나 큰 효과를 주고 이탈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좀 재미있었어요. 홍준표 대표가 이 얘기를 어디서 했냐 토크 콘서트에서 했어요. 토크 콘서트에서 했다. 사실 토크 콘서트는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트레이드 마트 같은 거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기관이나 여기 그때는 좀 권위적인 태도로 일반적인 얘기를 쏟아냈는데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어야 했는데 거기서 또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 100일을 맞으면서 오늘 대통령이 직접 기자가 일문일답을 했거든요. 조금 이따 11시부터 할 텐데 문재인 정부 평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려서 잘못을 축적하고 난 후에 잘못을 축적하고 되들어야지 지금부터 되들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안 하겠다. 안 되들겠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이 팔이 재미있어요.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고 연수원에서 인형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경북연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경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대구 출신 추미애 대표가 경북연구 출신이고 치고는 굉장히 착했다. 경북연구 출신 치고는 굉장히 착했다. 경북연구 나머지 경북연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나머지 경북연구 출신은 안 착했다는 얘기인데 아무 말 되지 않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은 살이 좀 빠져서 그런데 옛날에는 통통하니 굉장히 미인이었다.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 예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안 예쁘다. 아니 그거보다는 여성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올드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통통해야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이순삼 여사는 좀 그렇게 따지면 역시 홍준표 대표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항상 이내 대통령 축탁뿐만 아니라 우리를 웃기게 하는 저런 말들을 하는데 정말 이게 웃는 것인지 씁쓸이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아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